김영아 김영아 씨 네 요즘에요 악성 우룩 선생이 이 노래를 즐겨하신다네요 아유 세상에 아니 이정희 씨는 악성 우룩 선생하고 통해요 그 핸드폰이 몇기가 핸드폰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야금 앞에만 가면 통한다니까요 아 저도 가야금 앞에 자주 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우룩 선생의 노래는 못 들었어요 무슨 노래를 하시는데요 난감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우룩 선생이 무슨 일로 그렇게 그냥 난감하네 아니 왜요 네 그러니까 경상부터 고령군 그리고 충청부터 제천시 경상남도 합천군 이렇게 세 고장이 서로 우룩의 고향은 여기요 여기라고요 아유 잠깐만요 이 고령에서는 악성 우룩을 기리는 가야꽃 마을도 있고 가야문화 체험단지도 있는데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충청부터 제천에선 악성 우룩 탄생지 비석을 세운다잖아요 거기다가 경상남도 합천도 우룩은 합천사람이니라 아하 네네 정말 이러면은 우룩 선생이 고령으로 갈거나 제천으로 갈거나 아니 아니 아니요 합천으로 가야나 이거 헷갈리죠 네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그 주민등록 확인할 길도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악성 우룩을 빛나게 하고 우리 음악을 사랑하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요 삼거리에서 이렇게 우룩 선생을 어지럽게 하면은 아니요 어디로 가신대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걸고서 지역축제 하는 것도 낭비 아닐까요 아 그렇죠 이걸 교통정리해 줄 분들 벌써 출동했어야죠 아유 맞습니다 네 아 이러다가 그냥 우룩 선생이 김사과 때면은 어쩐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서 자진놀이 대목을 함동정월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서 자진놀이 대목을 함동정월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란이랑 왜 초란이 그 친구가 이상해 팔룡이 말이여 어? 아니 팔룡이 그 사람이 왜? 아니 간만에 밥 한 끼 먹는데 숟가락을 두는 둥 마는 둥 하고 에휴 실패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글쎄 말이야 참 그래서 자네가 밥 한 끼 샀구만 응 그려 에휴 보고 있으면 이제 남는 게 빚뿐인데 오죽하겠어 그 팔자가 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화라도 해줘야지 근데 팔룡이가 왜? 아 글쎄 그 친구 술 몇잔 하더니 응 에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다른 걱정 안 하고 마당을 팔척팔척 뛰고 너도 고마웠어 응? 너도 고마웠어? 응 아이고 이거 그냥 넘길 말이 아냐 그렇지 아 너도 고맙다니 팔룡이 그 사람 몹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냐 아 그러게 나도 뒷맛이 영클해서 아 그렇다고 또 돈을 거둘 수도 없고 저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 팔룡이 만난 적 있냐고 응? 너도 고마웠어? 아 빨리 골매기, 성무기, 판추리 꼭 저한테도 물어봐 그래 그래 문자 보냈어 어라? 아니 며칠 전에 판추리랑 만났다네 서로 싸워서 얼굴 안 본다고 했던 판추리를 만나? 응 그러면 그 친구한테도 그 소리 했는가 물어봐 너도 고마웠어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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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꼭 두랑, 성무기, 골매기한테도 보냈거든 응 응 그래 아 저 판추리 그 문자야 아이고 자기도 들었대 너도 고마웠어 아이고 팔룡이 작심한 거네 아주 세상 전불 작심을 한 거라니까는 아니 그럼 팔룡이니까 그거 자살할 생각인겨 야 야야 팔룡아 에헤이 그렇게 그냥 막 덤비면은 속 보여 이 친구야 그냥 그 친구 혼자 두지마 계속 말하게 하고 말을 들어주어 아이 어떡여 그 앞전에 술 기운에 야 그 죽을 각오로 살아봐 신내라 야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아 그런 영혼 없는 소리가 귀에 들리겠냐고 일단 혼자 두지마 술 주정이든 울든 뭐든 다 들어줘 같이 울고 웃으면서 야 야 야 팔룡아 그거 둔대리 생각나냐 그때 너랑 나랑 7대2로 한판 했지 않냐 에헤이 또 그놈의 둔대리냐 술보다는 걸으라고 걸어 잠 많이 자게 하고 그리고 말이야 얘기하게 해줘 들어주고 울어주고 욕해주고 어깨동무도 하고 말이야 이게 뭐야 오늘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잖아 팔룡아 네 신하의 살풀이를 박병천우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요 자살률이 1위입니다 아이고 11년째 그렇답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여러 차례 시도를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혼자 두질 말아야죠 그렇죠 조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이나 고독 슬픔을 갇혀있는 터널에서 빼내야 합니다 네 얼른 빼내야죠 그럼요 말과 행동을 살피면 그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선 그가 말하게 하고 소통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그를 손길을 내밀어 빨리 끌어올려야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자살률 1위 아 이런거는 꼴등해야 되는데 아 그럼요 우레소레 우레우레우레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의 부엠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5.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3탄 이승소가 형에게 보낸 독서 편지입니다 네 3탄 이승소는 세종시대에 등장한 인물이었죠 네네 그렇죠 세조와 성종인국 때까지 이승소의 활약은 외교에서 인재 선발과 서적 출간 등 많은 일을 했었죠 네네 이 세조 때와 성종 때 중국 명나라 사신으로 갔으니 그 시대의 외교를 대표한 인물이기도 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숙주랑 함께 관원상재나 굴례 그리고 국가의례 등을 정리한 국조오례의를 편찬해내기도 했고요 또 평생을 청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이승소가 가을의 형님인 이승주에게 독서와 관련한 편지글을 보낸 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마침 지금이 독서의 계절로 들어가는 때니까 세종시대 최고 독서가 중에 한 사람인 이승소의 독서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승소의 형 이승주가 황해도 장단 쪽으로 들어가서 독서에 전념하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과연 이승소가 뭐라고 했을까요 좋겠수다 형님 지금 어디쯤 계신게요 영통사 맑은 경치 속에 있겠지요 단풍잎은 가을 소리로 요동칠 테고 석양놀의 탑 그림자 가는 줄도 모르겠구려 네네 이승소 형님 이승주는 가을날 그 황해도 장단 쪽에서 책을 읽으며 지냈던 거죠 물론 부럽기도 했겠죠 독서하는 형님이 네네 근데요 영통사 탑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옮겨가고 있겠죠 이 소리는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해가 저무는지 달이 뜨는지도 모르고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을 거란 뜻이죠 단풍숲의 가을 소리가 마구 요동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책에 빠져 있겠지 하면서요 네 다음을 이어봅니다 형님도 공자님처럼 주역책 너무 많이 보시다가 가죽군 세 번 끊어먹을 짝증이시요 때때로 이곳 고향 쪽 보며 눈가에 눈물이 차가울 텐데 그래도 하루 세 번 돌아보며 독서에 힘쓰길 비일까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자님이 오경 가운데 그 주역이라는 책을 얼마나 많이 봤던지 그 책을 맨 가죽군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 하거든요 그걸 위편 3절이라고 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승소 형님인 이승주도 독서에 빠져서 가죽군을 끊어먹을 정도였겠죠 그렇습니다 때때로 고향 생각에 눈물도 닦으면서 말이에요 네네 그래도 하루 세 번 돌아보며 힘쓰세요 했네요 네 그것은 독서를 하면서 지낸 형에게 하루 세 번 돌아보란 말은 논어 학위 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남을 충심으로 도왔던가 친구와 성실하게 사귀었던가 전수받은 공부 복습은 했던가 그거는요 지금도 새겨둘 말이네요 네 그렇죠 하루에 세 번 돌아봐라 진심으로 남을 도왔나 성실한 우정이었나 공부한 거 정리는 했나 네 요즘에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참고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독서만 하자는 가을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몸으로 살피고 성찰하면서 책과 함께 잘 지내라는 그 이승소의 독서 편지였죠 네 하루 세 번 반성하면서 책을 읽고 힘 써보십시오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이승소의 독서 편지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대회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순의 소리입니다 추풍감별곡 체험열차 타실분 자 체험열차 오늘은 커피의 진술을 맛볼 수 있는 커피칸 준비됐습니다 다 승차하셨죠 그럼 출발 탕탕 자 자 체험열차의 커피칸 대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스타벅 커피 제공해 드리려고요 김군아 자리 잡아봐 아 잠깐요 우리 체험열차의 커피칸을 애용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커피든 다 맛볼 수 있거든요 아니죠 그래도 커피하면 우리 스타스타벅인데 이 열차에 오픈하고 싶었거든요 자 자 자 자 바리스타 김군아 기계 드려라 아 잠깐요 이 커피맛 보고 얘기하실까요 자 한 모금 맛보세요 자판기 커피 맛보다 낫겠지 와 와 이 향기 봐라 와 이 맛은 아니 이거 얼만가요 아 네 많이 놀라군요 가격을 말씀드리면 더욱 놀랄 텐데요 단돈 천원입니다 스타스타벅보다 열두배나 싸지요 맛보세요 아니 단돈 천원에 이런 커피 맛을 아니 이 고구맛 또 뭔가요 우리 그 스타스타벅 그 고구마 따라하네 오 이 고구마 맛 좀 봐라 맛있죠 네 그쪽보다 열배나 싸게 금고구마 서비스 됩니다 자 이런 구성으로 푸침하고 맛있는 커피 금고구마는 그냥 자자자자 잠깐 기차 세워주시겠어요 이건 영어빵입니다 기차 세워요 아 다음 여기 용다방 용다방역이 걸랑요 커피 맛으로 소문난 용다방역 내리실 분 용마담의 커피 맛이 그리운 분들 하차해주세요 뭐야 용다방? 아니 우리보다 커피 맛 좋고 푸짐하고 응? 금고구마 간식도 싸고 완전 짝퉁해 가만 이게 전국에 깔리면 아니 왜요 그냥 하던 대로 더 비싸게 올리세요 아주 스타들만 들어오라고 스타 아니면 사양합니다 이렇게 써붙이시고요 자 바리스타도 울고 간다는 용다방역입니다 아 이제 이봐요 우리 스타스타벅크 여기 열차 오픈시키셔주든가 용다방 뽁사방도 스타스타벅크 체인점 만들게 해주든가 이 열차 10배나 비싼 스타스타벅크 커피에 지친 분들을 위해서 다음 역은 한 잔에 천원 고다방역입니다 노래는 생음악 서비스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어때요? 고다방 커피? 아구 맛이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커피하면 스타벅인데 왜 이렇게 싸? 네 감칠맛 나는 고다방역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고고고 네 상한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한오백년을 최영숙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스타벅스에는 금고구마가 있다고 하죠 네 얘기는 들었는데 있습니까? 고구마 값이 너무 비싸요 반식으로 나오는 거 아이고 참나 이게 10배나 비싸답니다 그러니 금고구마죠 그 비싼 커피에다 10배나 비싼 간식에다 그거 마셨으니까 우린 비싼 사람인가요? 그거로 사람 평가하나요? 싸고 값이 비싸고 글쎄 말이에요 참 네 이런 때 고다방 같은 곳이 좀 나와가지고 맛좋고 향좋은 커피 한 잔에 천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전국에 고다방 용다방이 생겼으면 싶네요 네 와 그 노래 또 생각나네요 아이고 네 저렴하고 아주 맛좋은 고다방 같은 곳이 생기면은 제가요 가서 불러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커피값 너무 비쌉니다 정말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우리 악기 토파 우리 악기 토파 토파 보기 토파 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 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 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1963년 창단 이래 전통음악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작곡가 단체 신학회가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신학회 제37회 정기연주회 위안부 할머니 울지 마세요가 10월 15일 오후 7시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무대에 오릅니다 신학회는 이번 공연에서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의지를 담은 무대를 꾸밉니다 공연 문의는 휴대전화 010-3368-4348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국민속촌에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한가위 좋을시고 행사가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민속촌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한가위 풍년행렬과 마당극 한가위 마을잔치, 송편 빚어보기, 전통 한복 체험, 대형 달토끼 포토존 등 명절의 의미를 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프로그램 일정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였던 간송 전형필 선생의 가옥이 개관식을 진행합니다 간송 선생은 훈민정음 헤레본과 고려청자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같은 국보급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간송 전형필 선생의 가옥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했고 보수를 거쳐 내일 오전 10시 30분 개관식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선생의 가옥에서는 문화유산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 복식문화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행사가 열립니다 한복진흥센터의 생애주기 의뢰, 문화의 격을 높이다 행사가 9월 15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KB 청소년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 의뢰에 따라 한복을 바르게 입고 대중화시키기 위한 포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전통 의뢰와 현대적으로 바꾼 한복을 감상할 수 있는 패션쇼로 구성됩니다 관람 문의는 한복단체 총연합회 사무국 전화 02-730-8680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춤의 향연이 오는 11월 말까지 연달아 펼쳐집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의 공연 화무 12홍이 오는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상설 공연은 지난 2008년 열린 팔무전과 2009년 열린 8일 무대에 주목할 만한 춤꾼의 무대인 지무를 더해 총 12차례 펼쳐집니다 공연 예매는 한국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차세대 국악인들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김천시립국악단의 제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이 9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연은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을 시작으로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연학 신모듬을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54-420-7826번으로 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소의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130회 운영됩니다 체험공간으로 꾸며진 석대의 예술버스가 전국 각 지역의 경로당과 분교, 아동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미술, 공예, 무용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문화소의 지역 주민들은 9월 30일까지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5 서울아리랑페스티벌 판놀이 길놀이 행사에는 이동하면서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30일까지 서울아리랑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기온 28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주 좋네 소류구토 헐쑥 상암골 상사디야 공소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동 문경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경에선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로 바쁜 때죠 그렇습니다 세계 110개국에서 8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역대 최대 유명인 군인 스포츠 한마당이 3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2015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국제대회거든요 그렇습니다 10월 2일부터 열흘 동안 문경을 중심으로 8개 시군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세 가지 구호를 내걸었죠 네 그렇습니다 첫째가 스포츠를 통한 우정과 연대감을 실현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세계 평화 실현이 두 번째 구호고요 네 그리고 영광과 평화를 통한 인류의 정신 실현이 그 세 번째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 군인들이 4년마다 모여서 우정의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네 첫 번째인 1회 대회는요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브라질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서 우리나라는 12종목에 16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종합 6위의 성적을 올렸었죠 네 세계 군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정으로 연합하고 평화에 이바지해보자는 뜻인데요 그렇죠 북한이 참가하면 더욱 빛나고 멋진 군인 체육대회가 되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문경 씨가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유치했을 때요 전 세계의 관심은 북한이 과연 참가할 것이냐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합의했으니까요 네 네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도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추석 명절 이전에 좋은 소식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10월 2일부터 열흘간 문경 씨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8개 시군에서 열리는 세계 군인 체육대회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당국가인 한반도에서 열리게 돼서 그 어느 대회보다 개최 의미가 크거든요 네 네 지구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뤄서 이제는요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걸 다시 알리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경 씨뿐 아니라 개최도시로 널리 알리면서 우리 한류 문화를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일 테고요 네 그래서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홍보하는 영상을 쾌지나 칭칭에 맞춰서 춤추고 노래하는 솔지어 댄스가 지구촌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문경과 그리고 주변 고장들이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군인들로 북적거릴 테고요 아유 그럼요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 문경 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문경 아리랑을 김용림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한골 풍류극장 오늘은 술사 정의량 얘기 가운데 김윤이 욕심낸 일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도인 정의량 재주를 탐한 김윤을 만나보실까요? 학자요 문신이었던 김한국이 만나보고 싶었던 정의량 경상 관찰사로 내려가던 김한국 앞에 나타나 소나무에 글 한 줄 써놓고 사라진 정의량이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으니 저 선생님 이제는 그 세상으로 나가시죠 너는 명경수 책을 끼고 한양 객관이고 기반까지 휘어잡을 생각이로구나 심부름이나 하는 죄가 무슨 욕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요? 철관이고 세관이고 다들 심부름하다가 자리를 찾아 큰 기침을 하는 게야 그만두거라 나갈 생각 없으니 그럼 스승님 이 명경수는 어찌할 생각이십니까요? 아니 그리고 책도 한두 권이 아니고 수십 권 아닙니까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튕계야 말씀하셨죠?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려 저 길이요 길이라도 말해주고 싶다고요 내가 이천년으로 나서거나 삼천년으로 나서거나 내가 정의량이요 잘난 채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허망한 말이 돌게 돼 있다 그리고 궁 안에서는 보자고 부르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길이라도 알려주고 죽을 자리 미리 막고 살 자리 미리 전비해주고 아니 스승님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인데 이렇게 산중에 사시냐 그 말씀입니다요 술법 책이거나 명당 책이거나 사주 운세 책이거나 자칫하면은 자기 무덤을 파게 된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떠도는 게야 이 명경수 너라도 부지런히 익혀두거라 평생 먹고 살 미처는 될 게다 아니 스승님 제가 명경수를 훔쳐다 한양바닥에 팔자장사 운세 태길장사 하고 싶어 이러겠습니까요 아니 그래도 과거에 오르셨는데 폭군시대도 갔으니까 조정에 나가셔서 일을 해보셔야지요 명경수를 구경했으니 알 것이다 내 눈에는 저 인간이 석 달 안에 죽는데 천지분간 못하고 저 모양이라니 자 너는 어쩔 것이냐 그 대감한테 당신 석 달 안에 꼭 죽으니 저승 갈 준비하시오 그리 할 수 있는 일이더냐 아이고 스승님 그래도 나란 일에 큰 줄기 큰 맥이라도 짚어서 닥쳐오는 재앙도 미리 막아주는 게 백성들 살리는 일이요 그리고 내년에 흉년이다 풍년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기 싫다도 글쎄 내 입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나겠다 앞으로 어디 사는 암흑의 성씨가 사단을 내겠다 주상 전하가 소갈병이 들어 3년 안에 별세하겠다 하면은 그냥 조정 대신이고 한양 사람이고 모두 다 내 앞으로 물려들 게 아니더냐 아이고 아이고 스승님 그래서 조정에 나가기 싫으시다면 글을 올려서라도 올해 이러저러한 일이 생길 것이니 대비하소서 할 수도 그럼 그날이 오기 전에 잡혀서 죽어 이놈아 아 조정에 자리를 들고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자기들을 모두 허수아비 만들고 쓸모없는 놈을 만들었는데 나를 살려 죽겠느냐 그 말이다 아 그래서 명경수증도 남길 생각이다 예 그 거기 서른다섯 번째 고칠 때가 있다 예? 아이고 예예예 그 명경수 서른다섯 번째 말씀이십니까요? 아니요 예예 여기 찾았습니다요 스승님 그 어떤 구절을 고치실 건지요? 사주는 말이다 시를 제대로 알아야 해 아이고 예예 아들이 그 아버지 시를 모를 경우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주 중에 연, 월, 일 이 세 기둥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내가 고안한 게 이거다 자식의 시에다가 이 오행수를 넣고 간지를 나눠봐 네 그렇게 나온 게 아버지 수명이고 난 시인계야 아 그럼 그 자식이 탄생한 시간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 명경수 계산대로만 하면 그 아버지가 탄생한 시를 알고 있고 그 아버지 수명이 몇 살까지라는 것도 알게 된다 뭐 그 말씀입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도처의 숫자로 바꿀 묘리가 있다 그 숫자가 다시 오행으로 팔괴로 생과 사로 성공이냐 실패냐 만나느냐 헤어지느냐 물과 고기처럼 살 것이냐 물과 풀처럼 살 것이냐 이걸 말해주는 것이고 저기 저 스승님 내일 그 퇴웅이 이쪽 산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요 그 퇴웅을 만나서 이 명경수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호호 퇴웅이라 이 땅에 그만한 학자도 없지 퇴웅이라면 소승이 2000년이요 하면서 만나봐야겠다 퇴웅이 오다니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소놀이 민속입니다 네 우리 민속놀이에 사람이 소모양을 하고서 놀아보는 때가 정월 대오름하고 추석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월에 하는 소놀이는 풍년을 비는 거고요 한과 이때 하는 소놀이는 풍년을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뭐래요? 제 고향 양주의 소놀이꽃이 팔도에서 알아주는 소놀이꽃이라는 거예요 네 잘 알죠 아세요? 네 김영아 씨 고향 양주의 소놀이꽃이 유명했죠 네 대개 이 놀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중부권과 그리고 영서지역에서 행해졌는데요 아주 북방지역하고 영남 호남 쪽에서는 드문 편이죠 그렇죠 네 우선은 소놀이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요 젊은이 두 사람이 엉덩이를 마주댄 모습으로 머리를 반대쪽으로 하고요 그 위에다가 멍석을 덮고 소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선 앞사람은 소머리를 그리고 뒷사람은 소꼬리를 맞고요 소머리는 그 두툼한 종이를 씌워서 소를 그리고 그럴싸하게 꾸민 정도죠 네네 소 형상이 완성됐으면은 그 소를 끌고 다니는 주인과 머슴이 나서서 마을의 집집을 찾아다니게 되죠 네 그렇죠 이때 농악대 풍장소리도 나고 마을의 청장령들이 떼를 찌어서 따라가게 되고요 네네 소놀이꽃을 할 때 누구 집을 찾는가 하면은요 그 마을의 살림이 넉넉한 집으로 가서는 운메 운메 이렇게 황소 울음소리를 내면 모리꾼이 한마디 외치죠 계십니까요 옆집의 울음소가 평생에 즐기는 쌀이 꼬쟁이하고 쌀뜨물이 먹고 싶어 찾아왔으니 푸짐하게 내어주시오 네 이때 집주인은 마당에 들어온 그 소놀이꾼들에게 사안적이랑 술을 내서 푸짐하게 대접을 하죠 그 황소가 좋아한다는 그 살이 꼬쟁인 사안적을 뜻하는 말이고요 네 황소가 마신다는 뜨물은 술을 가리키는 은어죠 네 그렇죠 이때 농악대는 깽매 깽매 깽갱매 네 타평소는 따로리따로리로이 이러면서 농악대가 흥겹게 풍장을 치고요 이때 소영상을 하고 있는 거적대기 속에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동작으로 춤을 추는 시늉을 하고 놀게 되죠 그렇습니다 소가 재미있게 놀아줘야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서 그냥 그 집 마당에서 춤을 추고 한바탕 노는 건데요 그렇죠 네 춤이 끝나면은 몰입꾼이 나서서 네 올해 이 집 농사 대풍 늘고 아들은 장가 들고 딸은 시집가고 집안은 두루두루 평안하고 겨울 내내 그냥 두 양주분 따뜻하게 끌어안고 다복하시기를 빌겄습니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소 놀이 꽃을 하는 동네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정말 지금은 뭐 소가 했던 일을 경운기나 트랙터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고 경운기 놀이 트랙터 놀이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럼요 경운기 트랙터 몰고 이 집 저 집 찾아나서봐야 이제는 그냥 두따따따따갱 그 엥진 소리에 농악 소리에 들리겠어요 그러게요 네 참 아니 그리고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소를 만들죠 네네 그래도 올 추석에 다시 보고 싶은 소놀이 꽃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소놀이 꽃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개의 태평소와 사물놀이를 박경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소놀이 아야야야 아야 억순아 오늘도 맹길이 일인겨 아이고 전복 거두고 포장하고 활매나 바쁜디 와마 니는 그러다 개빨에 살겄다 아니 긍게 맹길이 그놈 멋져서 니만 붙잡고 그러는겨 아 나만 일하간디 해룡댁 갑산댁 언연이 없니 뭐 아니 긍게 거기다 너를 어째 꼭 기워놓냔 말이요 시방 아 그러고 니는 또 왜 한사코 맹길이 그 전복 일이냐고 와마 별것을 다 참겨놔요잉 아이고 짠 아 맹길이가 그래도 고향에서 살아보겄다고 내려온 것도 고맙고 어촌에서 전복 양식 잘 해가지고 대출금 팍팍 까나가는거 보시오 아따 참말로 그남이 언제 또 훌쩍 고향 뜰지 모르는디 말이여 어메 그 모르는 소리 마시오 아이고 인자는 서울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불러도 안간다고 헙디다 뭐 뭐시오 샌프란시스코 예 와마 자식 양 전복으로 돈 쪼까 벌었다고 건방지게 어디다 샌프란시스코요 와마 이장에 대하갖고 시방 그냥 맹길이 시사라는 거요 아맞아 아 맹길이 덕에 나도 전복 흘란다 하고 내려온 사람이 맹친디 알어 알어 아그란게 내년엔 그것들한테 그 이장허라고 할께요 아니 근데 니는 말이여 전복이 그라고 좋은겨 아이고 맹길이 헌거 봉개로 미역 다시마 개지고 전복 한때 먹어주면서 양식장 비용을 팍팍 줄이면서 아주 그냥 똑소리나게 허드만은 응 그래서 맹길이 그럼 대출금 다 갚으면 시집이라도 가겄다 그 소리냐 시방 예? 와마 자 복신삼촌 맹길이가 그냥 누님 누님 허는디 아니 뭔 나무다리 긁는 소리야 나이도 나보다 6살이나 어린디 아니 근데 누님이면 영원히 누님으로 모셔야지 거시기 워쩌서 니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딱 얹어갖고 그러고 걸어가고 그러란 말이여 아 니가 친구여? 아이고 고생했다고 누님들에게 전복 잘 되었다고 잠깐 그런건디 가만 복신삼촌 아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후배 쫓아내는게 소원이요? 아유 전복에 잘댕개로 그냥 그렇게 폐가 아프요? 아 그러면 삼촌도 허던가 아야야야 억수라 아 나 갈라요 아야야 억수라 나 오늘 겁나게 바빠 아 나 혼자 하란거야 억수라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뱃따르기 가운데서 뱃사람의 노래를 김혜란 왜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수리 동네에는 바닷가도 있어서 영양가 높은 전복이 또 잘되는가 봐요 그런가 봐요 도시에서 내려와서 전복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맹길이 때문에 아무래도 복천이 삼촌이 배가 아픈가 보네요 아니 근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요새는요 전라남도 완도 지역 쪽엔 도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전복 양식으로 성공한 사례가 늘고 있다네요 우선 작업 장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수익도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들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싶어요 그럼요 네 이 완도 전복이 미역하고 다시마를 먹고 자란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양이 풍부하고 고단백질로서 이렇게 환자들 축 보양식으로 많이들 애용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세상에 쉬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네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네 자 상황꼴 상사대학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용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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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